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장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금인상 소급과 통상인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5622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온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고를 했는데 이제 온고의 말이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사와 노조의 임금혁상 시한은 매년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한이 경과해서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4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4월 1일까지 하기로 됐었는데 10월, 11월에만이 타결했다.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협상 타결된 그 임금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일부를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이상 소급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이후에 7월, 8월, 11월에 타결이 됐는데 7월에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하고는 다음에 임금이나 합의가 돼도 이 사람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임금의 추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임금 산정 그러니까 우리 통상임금은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통상임금에는 월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월급이 지금 11월에 타결이 되면 4, 5, 6, 7, 8 이렇게 인상 소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연차수당 이런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계산할 때는 이 통상임금의 임금, 인상금을 산입을 안 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 이 소급금이 통상임금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포함이 되면 이걸 기준으로 연차수당,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그대로만 있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이고 소급금은 원래 임금과 동일하다. 소급금이니까 다 지급한 거니까. 그래서 통상임금은 야간, 연장, 휴일 근로의 가상임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7월에 퇴직한 사람한테 이거를 계산해서 주지 않고 또는 뭐 퇴직금을 소급을 해서 인상시켜서 주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반영 안 해도 된다. 다만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소급금을 다 가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서 가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라. 그래서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 사건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이렇게 협상 시한이 있으면 그 시한이 있고 그것이 연말에 임금을 타기를 했다. 소급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퇴직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건 아니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퇴직자가 아니라 재직한 근로자,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다가 만약에 3% 이상이 있다면 3% 임금 추가해서 모수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모수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상임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수당의 3%에서 가상 0.5% 추가되니까 수당에 대한 4.5% 인상금을 줘야 되고 월급에 대한 3% 인상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기업의 실무에서 이렇게 소급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실무가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실무에서 안 됐다면 그거 다시 정리해서 지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금 이상 소급에 관련된 통상임금 사건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